이번 동영상에서는 당구박사 앱을 설치하고 후기를 남겨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우희님께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앱 설치해 주셔서 고맙고 리뷰까지 남겨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리뷰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당구를 혼자 연습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당구장에 가곤 했지만 막상 가면 무엇을 연습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 여러가지 케이스 중 제가 부족한 부분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영상이 제공되었다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당구장에서 배치도를 보고 연습에 활용하신다니 저희 앱을 제대로 이용하고 계셔서 반갑습니다. 프로젝터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당구대에 배치도를 직접 투사하는 장치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PR을 먼저 하고요. 이우희님께서 각 배치도마다 해설 동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요. 배치도마다 동영상을 만들다 보면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되어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핵심 배치에만 동영상 해설을 만들고 비슷한 요령으로 치는 배치에는 해설 동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핵심 배치는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핵심 배치를 응용한 비슷한 배치들은 검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보라색은 프로 선수들이 실전에서 친 배치들이므로 연습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우희님의 충고를 바탕으로 각 배치를 나타내는 대표 이미지에 해설 동영상이 있는지 배치도를 열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썸네일에 해설 동영상의 유물을 그림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아직 전부 다 표시한 건 아니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아이콘이 있는 것은 해설 동영상에 있는 배치이고요. 플레이 버튼 이미지가 있는 것은 해설 동영상 없이 시범 동영상만 있는 배치를 나타내는데요. 해설 동영상과 시범 동영상이 모두 있는 것은 핵심적인 배치라고 생각하시고 우선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우희님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에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해설 동영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배치들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해설 동영상을 첨부해서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앱 다운로드 수가 100에 도달하면 당구박사 마스터 앱입니다. 다운로드 수가 100에 도달하면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린다고 지난 동영상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